석송입니다. 키네마스터의 비네팅 효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프로젝트를 하나 띄웠습니다. 프로젝트로 들어가버렸어요. 비네트는 비네트 혹은 비네팅이라는데 비네팅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 아래 화면에 설명한 것처럼 비네트 현상이란 사진이나 동영상의 가장자리가 어둡거나 흐리게 까맣게 나오게 하는 그런 현상을 비네트 혹은 비네팅이랍니다. 그러면 직접 비네팅 효과를 한번 적용시켜 보겠어요. 여기 이 커피 잔이 있는데 비네팅 효과를 적용할 때는 이렇게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의 영상을 터치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터치하면 오른쪽에 자세한 메뉴가 생깁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기 있죠. 마지막에 여기 보시면 비네팅 라고 떠있죠. 비네팅 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 됩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터치하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이걸 터치하니까 이 가장자리가 어두워졌죠. 그리고 가운데는 밝고 가장자리는 어두워집니다. 이것이 좀 몽롱하다 할까 환상적인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비네트입니다. 비네트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면 비네트 효과를 해제했습니다. 비네트 효과를 제기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어두워집니다. 이런 비네트 효과를 적절히 사용하면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 걸 보겠어요. 다음 이런 장면인데 이것을 비네트 효과를 적용시켜 보겠어요. 여기에서도 역시 비네트가 터치하면 이걸 타임레인에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비네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하면 되겠죠. 선택을 하면 이렇게 가장자리가 희미하게 됩니다. 다른 것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그 다음에는 공룡이죠. 공룡을 비네트 효과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꽃도 비네트 효과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자 여기는 인물입니다. 인물을 비네트 효과를 적용시키면 이렇게 몽롱한 모습이 되겠죠. 또 이것도 인물이네요. 이것도 비네트 효과 적용시키면 이렇게 다음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도 비네트 효과 적용시키면 이렇게 동영상을 선택한 다음에 동영상을 선택하면 세부적인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제일 아래쪽에 내려가면 비네트가 있죠. 여기에 비네트가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되겠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가장자리가 이렇게 어둡게 검은색이 되겠죠. 가장자리가 이렇게 비네트 효과 종종 자주 사용하지 않는데 이와 같이 비네트 효과를 사용해서 자기의 영상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환상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효과를 주어서 밋밋한 것보다는 이렇게 효과를 주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넣음으로써 도리어 별로 효과 별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적절히 사용해야 됩니다. 비네트 효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